먼저 식전 행사 공연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. 오늘 이 행사와 들어오리는 아주 아름다운 음룰의 플룻 연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여러분의 큰 박수로 오셔보겠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저희는 라운 플룻입니다. 반갑습니다. 다르게 말기 정선동 협의회 회장 이친식을 축하드리면서 저희가 이렇게 막을 올리는 것을 평평하게 돼서 정말 무한한 영광입니다. 저희가 오늘 양희은 아이유씨의 노래 한나지 꿈이라는 곡과 오늘 또 마침 봄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어서 그대의 봄비를 무척 좋아하나요 하는 곡과 마지막 곡으로 돌아와요. 부상하니 들려드리겠습니다. 석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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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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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비치지 마십시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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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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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